집에 이 LED 마스크를 드리십시오. 어머니 화장품 1도 모레든 화알못 한준방입니다. 화장품 신상탱질러 코덕은 소장입니다. 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. 스킨로션도 엄마가 귀찮아할까봐 그 올인원 그거 하나 갖다 주시고 선크림도 그냥 안 타려고 억지로 바르는 거예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저는 어느 브랜드에서 신제품 출시되면 무조건 일단 지르고 돈이 많으신 거예요. 화장품뿐만 아니라 뷰티 요품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. 뷰티 요품이면 브러쉬부터 LED 마스크까지 다 뷰티 요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저는 코덕들 사이에서 유명한 LED 마스크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. 처음 들어봤어요. LED 마스크가 뭐예요. 조선시대에서 있어요. 모를 수도 있죠. 남자들 다 먹을 걸요. 저희 아빠도 마시는데요. CF나 그런 데서 고민했는데 한 번 써본 적이나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오늘 중범님을 LED 마스크로 입문시킵니다. 제가 미리 공부를 해봤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이 3중 레이어링이 비치고 피부 탈락이 시작되면 두피인 거 아세요? 두피부터 피부까지 토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로 두피도 케어를 하는 거예요. 피부 탄력과 밝기, 각질과 드름개선까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럼 이거 LED 인텐시브 LED 마스크만 있으면 집에서도 케어가 다 가능한 거예요. 엄마 하나 사주고 싶어요.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잖아요. 그럴 때 이 LED 마스크를 어머님께 선물하면 피부 토크. 이 제품은 두 가지 전류가 있는데 이 로즈골드 색상이 프리미엄 제품이에요. 그래서 10분이면 되고 이 제품은 15분 이용하면 되는 제품이에요. 저는 성격 진짜로 그래서 이거 써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이거 사고 싶었어요. 일단 내간때로 사고 싶어요. 이거 멋있어서 쓰고 학교 가면 애들이 좋아서 막 혜택이 사는 것 같아요. 이거 쓰고 학교 갔지? 애들이 좋아해요. 뭐라고 하면 되게 긴장됩니다. 되게 자신감 생기는데요. 아이언맨 된 것 같아요. 밀비를 하시라고요. 이거 봤을 때는 되게 답답할 줄 알았는데 앞도 잘 보이고 손도 되게 잘 세져나서 편한 것 같아요. TV 보거나 책 읽거나 하면 아마 시간 되게 금방 갈 거예요. 두피랑 얼굴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둘 다 할 수 있어요. 둘 다 할 수 있어요. 이제 작동 버튼 누르면 되나요? 네. 동기들이 엄청 많은데요. 왜 전화요? 전화할까요? 네. 근데 다른 LED 마스크는 두피 기능이 없어요? 네. 저는 LED 마스크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흥분이 생기는 미식품이 유명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10분 15분 동안 예뻐졌어요.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탄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좀 잘생기신 것 같지 않나요? 개인적으로 저는 습관감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았고 제가 요즘 눈가 줄을 고민했는데 이 마스크 사용하니까 뭔가 해결된 느낌 제가 진짜 귀차니즘이어서 뷰티라는 거 1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진짜 편해가지고 제가 게임 좋아하거든요. 게임할 때 같이 이거 하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? 코덕 여러분, 저와 함께 엘리닉 인텐시브 LED 마스크로 더 예뻐지세요. 안녕.